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중에 심장관련 질환이 많아서 내 심장도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죠? 심장 쪽이 약한 게 집안 내력이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심입니다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대부분이 특정 성분에 대해 설명하고 제품을 고르는 법 몇 가지 알려드리는 것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뭐에 좋은 영양제는 뭐고 제품은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첫 시간으로 심장 건강에 좋은 성분을 소개해드리고 제품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심장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심장 쪽이 약한 게 집안 내력이라서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 아니에요 사실 오메가3가 심장 건강에 가장 좋다는 대표적인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심장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엘카르니틴입니다 엘카르니틴 체지방 감소에 좋은 성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실텐데 저도 예전 영상에서 엘카르니틴을 그냥 먹어서는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충분한 함량으로 드시면 체지방 감소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엘카르니틴이 심장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는 혈행 즉 혈액의 흐름 쪽에 관여하는 것으로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엘카르니틴은 심장 근육과 심장 박동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엘카르니틴을 사용한 의약품들을 보면요 심장의 기능 향상이나 섭심증 감소에 괜찮다 물혈성 심부전증에도 괜찮다 하고요 심장 마비에 따른 손상과 합병증을 줄이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작용 기존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면 더 복잡해지기만 해서요 바로 어떤 종류의 엘카르니틴을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제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종류부터 우선 일반적인 엘카르니틴이 있고요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도 있고요 아세틸 엘카르니틴 염산염 디엘카르니틴 염산염 이 정도가 있는데 아세틸 엘카르니틴은 뇌 쪽에 작용하는 거라서 오늘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넘어가고요 디엘카르니틴도 잘 쓰이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세 가지 엘카르니틴,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 이 정도만 잘 아셔도 엘카르니틴을 제대로 고르실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엘카르니틴은요 공기와 접촉했을 때 녹아서 액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액상 제품에는 가끔 사용이 되는데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못 써요 제품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엘카르니틴의 특성을 보완한 것이 즉 공기와 접촉했을 때 덜 녹게끔 만든 것이 엘카르니틴을 타르타르산이나 푸마르산으로 코팅한 것인데요 그게 바로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엘카르니틴 관련 영양제들은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엘카르니틴은 그냥 무시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 중 어떤 게 좋냐 이건데요 저는 타르트레이트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순수 기능 성분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와 엘카르니틴 푸마레이트가 각각 1000mg씩 있다고 쳤을 때 타르트레이트에는 순수 엘카르니틴이 680에서 700mg 들어있고요 푸마레이트에는 순수 엘카르니틴이 560에서 580mg이 들어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타르트레이트가 더 좋겠죠?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스위스 론자사에서 만든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인데요 카르니 퓨어라고도 합니다 이 원료가 많이 비싸긴 한데 그럼에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엘카르니틴 중에서 유일하게 디카르니틴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디카르니틴은 또 뭐야? 하실 텐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품화된 모든 엘카르니틴은요 전부 합성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디카르니틴이 함께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디카르니틴이 엘카르니틴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엘카르니틴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디카르니틴이 흡수를 방해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카르니틴이 들어있지 않은 엘카르니틴을 드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스위스 론자사의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품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전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엘카르니틴은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지만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과 병행되어야만 체지방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목적으로는 편하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제품은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국내 엘카르니틴 제품들 중에 꾸준한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된 지도 오래되었고요 바로 엘사의 엘카르니틴 제품과 슬사의 엘카르니틴 2000mg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스위스 론자사 엘카르니틴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면서 알약이 크지 않아서 드시기 편한 제품이 슬사 제품이 되겠고요 크기가 커서 먹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칼슘이 들어있는 게 장점인 것이 엘사 제품이 되겠습니다 해외 제품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나사의 엘카르니틴 제품입니다 아이허브에서 엘카르니틴 타르트에이트 검색하시면 여러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 제품이 스위스 론자사 엘카르니틴을 사용했더라고요 역시 다른 직구 엘카르니틴 제품들에 비싸죠 원료가 좋으니까 비싼 겁니다 그리고 직구로 엘카르니틴 제품 구매하실 때 스위스 론자사나 카르니피오가 쓰여있지 않으면 디카르니틴이 들어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많이 드시는 제품이죠? 닥사 제품 닥사의 엘카르니틴 제품도 많이 드시는데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다는 이탈리아산 엘카르니틴 원료값을 잘 알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그에 비해서 제품값이 너무 싸요 아마 다른 원료를 섞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원료를 섞는다? 해외 제품들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죠 국내 해외 모두 알약 제품만 소개해드렸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세사 제품의 오아시스 제품이 있는데요 좀 많이 비싸긴 한데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정제나 알약 형태가 좀 싫으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신에 이런 맛있는 제품들은 계속 먹으면 당연히 맛이 질려요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얼마나 먹어야 심장 건강에 좋으냐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권장 섭취량을 다 드셔도 되고요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순수 엘칼리니틴으로 500mg 이상 드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겠죠 이 엘칼리니티라는 성분이 유럽에서는요 임산부나 수유부들도 하루 3000mg까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라서요 매일 평생 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요약해드리자면 엘칼리니틴은 심장 근육과 심장 박동 건강에도 좋은 성분이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칼리니틴 타르트레이트가 가장 좋다 그 중에서도 디카리니틴이 들어있지 않은 스위스 론자사 원료가 가장 고급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